안녕하세요. 소마오오시빌입니다. 오늘 보자마자 리뷰 어쩌다 룸메이트라는 영화를 하겠습니다. 어쩌다 룸메이트는 2018년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로맨스 무비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인 광고감독 출신이라고 하는 소륜이라고 하는 인물이 감독이고요. 주연 배우에는 뇌가음이라는 배우와 동요아라는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뇌가음이라는 배우는 약간 생소하고요. 동요아라고 하는 이 배우는 국내에서는 정지우 감독 최민식 주연의 침묵이라는 영화의 원작인 침묵의 목격자에서 딸 역할을 맡았던 배우예요. 그 외에도 서극 감독의 타이거 마운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명동 감독의 영화에도 출연했던 나름대로 중국에서 무게감이 있는 여배우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좀 흥미로운 지점은 로맨스 무비인데 1999년에 있는 남자와 2018년의 여자가 같은 집을 공유하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영화 속에서 설명하는 건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다른 차원에 진입하는 기술을 악용하려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런 과학적 설명은 그렇게 치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둘이 어쨌든 중요한 건 99년에 25살의 남자와 2018년에 31살이 된 여자가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성격 물론 상하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갖고 있는 두 남녀가 같은 집을 어쩔 수 없이 공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색다른 로맨스 무비가 됩니다. 남자가 이 집을 나설 때 문을 열고 나가면 1999년이 되고 여자가 집에 문을 열고 나가면 2018년이 됩니다. 둘은 이제 그 99년의 세계와 2018년의 세계를 오고 가면서 데이트를 펼치게 되는 거죠. 같이 어울리고 와인도 마시고 자전거도 타고 그 시대의 시간들을 즐기게 되니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상하이 1999년의 상하이와 2018년의 상하이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의 영화를 연상시키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둘이 VR을 보는 장면에서 패러디 장면이 좀 있어요. 타이타닉이라든가 브로크맥 마운틴 같은 영화들의 패러디 장면들이 있는데 영화 자체의 전체적인 기조는 시간여행을 소지하고 있고 인셉션에 등장하는 팽이의 시간적 의미 그걸 이제 적절한 영화적 이미지로 이용을 하고요. 결정적 스토리에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영화의 정서는 등료군의 노래가 활용이 됩니다. 이 둘의 기억 추억을 기억하는 그런 공통점으로 등료군의 노래가 사용된 단점에서는 진가신 감독의 첨년미를 어쩔 수 없이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간여행의 구조가 시간이 바뀌거나 과거와 역사가 바뀐다라는 건 로버트 저메키스의 백투퓨처 산부작을 비롯한 시간여행에 관련된 영화들의 플롯들의 또 기시감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요소들이 이 영화에 섞여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1999년도에 살아가는 육명이라고 하는 뇌감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남자와 2018년에 동류아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소초란 여자가 두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흥미롭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소촌은 뭐 일종의 명품 보석샵에서 주얼리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 자체는 상당히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지만 영화 속에서는 뭐 좀 엉뚱한 인물이에요. 자신이 이제 아마 과거에 살았던 걸로 보이는 거대 저택 그 저택이 영화 속에 표현하면 자막에 의하면 34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저택을 사주는 남자와 자신이 결혼하겠다라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인 과거에 자신의 부유했던 시절을 꿈꾸는 그런 여성인 거죠. 육명이라는 인물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 아직 풀리기 전에 단계의 인물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거는 영화적 설정에 의하면 SF적 설정에 의한 범위더 삼각시대 같은 현상 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의 만남은 소위 말하는 동양적 세계관의 인연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이 맺어져 있는 어떤 인연들을 은원 관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관계들로 영화의 후반부는 채워지는데 그런 이제 영화의 전반부에 세워졌던 로맨틱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 둘의 성격의 차이 여성은 되게 화려한 도배적 2018년의 도시적 여성 어떻게 보면 욕망에 충실한 처음의 이미지지만 물론 여성이 그렇게 밉살스러운 인물은 아니겠죠. 뭐 허영심도 있고 화려한 결혼을 꿈꾸고 있지만 내심 알고 보면 좋은 일반적인 착한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2018년에 자신이 부동산 재벌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인물은 사회 초년기에 아직까지 쑥맥인 그런 상태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캐릭터가 나이도 더 많고 영화 속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거죠. 여성 남성은 좀 더 소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둘이 이제 교류를 해가면서 영화 그 둘의 관계가 이제 조금점 조금조금씩 깊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약간 뭐 개그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뭐 복권을 뭐 미래의 우리 저기 뭐야 백스 퓨처에 나오는 얘기처럼 뭐 그 백스 퓨처 시리즈에선 스포츠 도박 책이 이제 미래로 가면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스포츠 레코드 기록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미래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둘이 뭐 로또 같은 걸 맞춰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좀 불을 늘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애초에 그런 설정들을 차단해버립니다.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은 이제 그런 자신의 만약에 이 여성의 경우엔 자신의 과거에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뭐 또는 자신을 만나려고 한다면 지진 같은 현상이 나고 그리고 복권이란 것도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제 운명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뭔가 이제 인생 역전을 갑자기 꿈꾼다거나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설정 하에서 이제 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맺어져 있는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 알아가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는데 영화의 이제 후반부로 가면 삼각관계가 펼쳐집니다. 삼각관계가 근데 뭐 일반적인 구도의 삼각관계는 아니고요. 99년에 살고 있는 운명이란 남자가 2018년에도 여전히 이제 나이가 든 중년의 남자로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의 사이에 이 동료화라는 이 동료화가 연기하는 소초라는 인물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후반부인 이상 형태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주 뭐 무슨 심파물로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뭐 꽤 뭐 설득력 있게 그 얘기들을 풀어나갑니다. 나름대로 그 미스테리 구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풀어가는데 후반부엔 영화 톤이 살짝 바뀌지만 그렇게 또 무리하지 않은 정도라서 영화 자체로서는 뭐 그냥 가볍게 즐길 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그래도 어 괜찮은데 설득력이 있는데 각본 잘 썼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런 게 불편한 분들도 물론 있겠죠. 뭐 뭐 억지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영화라고 하는 세계가 허구의 세계라고 한다면 뭐 그런 이야기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시간여행을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소재 99년과 2018년을 가고 있지만 이 둘이 맺어지고 있는 관계들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멜러적으로 풀어간다는 점 그 다음에 뭐 SF적인 그런 과학적 요소들보다는 오히려 뭐 둘이 맺고 있는 인연에 의한해서 풀어나간다는 점은 지극히 동향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이 상업영화로서 이 영화는 뭐 꽤 부담없이 즐길만한 영화고 뭐 사실 중화권 영화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건 지극히 뭐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한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뭐 그런 이야기 자체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자체로서 즐길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이 이 영화는 뭐 2018년도에 뭐 900억 이상의 수입을 받아들이는 굉장한 뭐 중국 내에서는 중화권에서 꽤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고 하고요. 영화 자체도 즐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CGV 체인에서만 한정 상영되는 다른 영화 체인에서는 상영되지 않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류의 중화권 영화에 좀 목이 마르신 분들이라면 가서 볼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중화권 영화 자체가 로맨스물들 청춘물 제외하고는 뭐 거의 상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반가운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셔서 흥미가 생기신다면 이 영화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뭐 극장에서 내려가더라도 한번 기회가 닿으신다면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쩌다 룸메이트 보자마자 리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